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쌤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00개의 성경암송 프로젝트 오늘은 그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열하번째 암송해 볼 말씀은요. First, Deuteronians Chapter 5 Verses 16-18 Deuteronica 전서를 암송하는데요. 우리 Deuteronica도 전서와 후서가 있죠. 전서는 First가 됩니다. First, First Deuteronians Chapter 5 Verses 16-18 여러분 무슨 절, 한 절, 두 절, 노래에서도 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Verse라고 합니다. Verse 그래서요. Chapter 5 5장 Verses 16-18 16절로 18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암송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먼저 우리말 성경, 여러분 꼭 암송하고 오세요. 아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까지는 여러분이 거의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영어성경 하면서 완전히 암송해 보세요. 자, 영어성경 제가 또박또박 먼저 읽겠습니다. Rejoin's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자, 전체적으로는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 어휘는 조금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제가 따로 설명해야지만 되는 어휘는 없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어휘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어휘는요. 저축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씁니다. 어휘를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계속해서 암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조를 좀 한번 봐야죠. 사실 구조 볼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16절, 17절은요. 16절, rejoice always, 그냥 끊으면 되잖아요. 항상 기뻐해. always가 항상이니까 항상 기뻐해. pray continually, continually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자,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그런데 우리말에서는요. 계속해서 기도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 걸로 우리말로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두 개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give thanks. 자, 감사해라 이런 뜻이죠. 감사해. in all circumstances. 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전치사는 의미를 좀 기억해 두자고 그랬어요. 뭐뭐 아내라고 하는 뜻이 가장 강하잖아요. 모든 환경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말로 아마 성경에 범사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사해, 감사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콜론을 찍고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for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for는요. 그래서 전치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접속사로요, 뭐뭐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뭐뭐때문에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뭐뭐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요, 해석을 그다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해석을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미상, 아, 그것때문에라는 의미인데, 뭐 안해도 되는구나. 요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치사로는 뭐 의미가 엄청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올 때 설명하고요. 접속사로는요, 뭐뭐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지만, 굳이 해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요렇게 정도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냥, 어, for가 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범사해, 감사해. This is God's will.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will은 조동사가 아니고요. 명사로 의지, 뜻,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for, 얘는 전치사예요. 얘는 전치사. 자, 전치사로요, 뭐뭐를 향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를 향해서, 방향 같은 걸 봤을 때 뭐뭐를 향해서,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잠깐만요, 너무 여기가 심란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지금 for가 전치사도 나오고 접속사도 나왔어요. 여러분, 접속사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놔두고요. 제가 이제 전치사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의미만 아시면 돼요. 자, 얘는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자, 여기에서는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뭐뭐를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in, 뭐뭐라 안해라고 그랬죠?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돼,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까지 많이 암송하셨을 텐데, 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바로 포그라스니까, 뭐뭐때문해라고 하는 의미를 살짝 넣어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영어보다, 영어가 오늘 어렵지 않아서, 우리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조금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조는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말로 일단은요, 우리말로 어떤 의미인지, 18절도 한번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를 뭐라고 바꿨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좀 꼭 마음에 새기자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암성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렵지 않았죠? Rejoice always. 간단해요. 여러분 세 번 읽겠습니다. Rejoice always. Rejoice always. Rejoice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continually를 써서 pray continually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 번 읽겠습니다. Pray continually. Pray continually. Pray continually. 오늘은 정말 암성하기 좋아요. 여러분 빨리 따라 읽으면서 꼭 암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범사엘은 in all circumstances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면 이제 세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서는요. 이것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우리말 성경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죠? 순서가 바뀌어 있죠? 영어 순서에 맞출게요.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for가 들어가 있지만 뭐 크게 의미상으로는 막 초점을 막 맞출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for this is God's will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어? 뒤에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너희를 향하신 이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여러분 you 넣어줘야 됩니다. 자,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you까지 집어넣어서 읽겠습니다.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in Christ Jesus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세 번 읽겠습니다. 인 Christ Jesus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오늘 암송하세요. 지금 바로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씩 읽었지만 여러분 더 많이 여러 번 읽어서요. 여러분 몸에 어떻게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 몸과 하나인 것처럼 채화시켜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전체 성경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자 잘 따라 읽으셨나요? 여러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해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죠. 사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면은요 여러분 캡처해야죠. 잘 캡처하셔서요. 내게 기쁨이 좀 떨어졌다.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요. 꺼내보세요. 그 모든 문들을 열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열한 번째 암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영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유튜브 찍을 때마다 설명을 드려요. 자 gd의 감사노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어설프 잉글리시 그리고요 기초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팔풀사 5형식에 대한 전자책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100개의 성경 암송을 모두 암송하고 능력을 갖는 날을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